어흑 와우 웬만한 더 맛있는데 맨날 한 번 더 한 번 더 찍어서 먹어야 돼 이거 살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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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식사 되니까 왜 한번 간다 먹어줘 음 굴광정 기가 막힙니다 만조영이 드시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지금 제철 굴 싱싱 안하면 이런 맛이 안 나오네 싱싱 안하면 응 음식 다 나오고 사진 찍고 예 오오 이건 굴덮밥이에요? 굴덮밥 네 덮밥 불향이 납니다 불향 굴덮밥 네 새우 소스 만두 형님 만두 형님 만두 형님 새우 소스 소스에 찍어보세요 네 소스 찍어서 멀리 순천에서 봤습니다 꽃미남 만두 형님 유튜브 채널 꽃미남 만두 형님 꽃미남 만두 형님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이야 어라차차 어라차차 나왔다 이게 그래 그게 그냥 신중하네 응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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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이게 확실히 마음이 가는게 쓰레기가 달라 그죠 이런거 하실때 머리가 10년전에 크루아티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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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6조각이 35,000원이네 크루아티아 물가가 싼데 동유럽에 굴맘 비자 프랑스도 굴리 비자 프랑스도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 눈이 즐겁고 이렇게 잘 드신다 꽉미랑 만두회용은 다르긴 다르다 크- 숟가락 다치 한꺼번에 쇼가라니까 이거 뭐가 달라 어디서 볼 수 없는 굴간장 코스로 나오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내라 그래야 토지마니 굴좋죠 굴좋부터 먼저 드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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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